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? 드럼 소개. 조금 이따 드럼 소개할 시간이 있어서 안 했는데 다시 해드릴게요. 저희 원래 인어 스케치의 막내 친구예요. 드럼을 맡고 있는 오늘 처음 뵙죠? 춤은 뭐죠? 박석윤 군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인사. 그렇지. 잘생겼어. 군대 가야 돼요 이제. 제 입대 안 돼요? 제 입대. 자 이제는 저희는 이 공연의 끝을 이 곡으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산뜻하게 아주 시원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마지막 곡 준비하고 계시죠? 이 곡을 끝으로 저희는 대단원의 막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입대 Blue 하쿠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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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